슬픔은 마음과 영혼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상실을 슬퍼하고 인정하며 상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지만 고통과 괴로움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저 영화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이 세상에 들어왔다가 중간에 떠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절대 죽지 않으며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나무입니다. 미국의 대표 심리치료사인 루이스 헤이의 신간 가져왔습니다. 전 세계에 5천만의 독자의 인생을 바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루이스 헤이가 슬픔과 애도 분야의 전문가 엘리자베스 퀴블러 루스와 함께 집필한 치유수업이라는 책을 냈네요. 일상에서 겪는 사소한 상실에서부터 두려워서 나주할 수 없었던 과거의 상처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살아가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 피할 방법이 없는 상실들이 우리에게는 참모로 많습니다. 그런 고통으로부터 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작나무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과 작은 소통을 해나가고 있죠. 비록 아주 짧은 댓글과 답글을 주고받았을 뿐이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를 잃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 루이스 헤이는 그냥 마냥 괜찮아 괜찮아 내가 안아줄게 하는 이야기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주저앉아있는 나를 충분히 안아주고 다독여주면서도 자 이제 그럼 내 손잡고 한 걸음만 걸어볼까요? 음 알아요. 정말 힘들겠지만 우리 이 앞에 있는 계단도 하나만 올라가 봅시다.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줍니다.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부디 오늘 이 책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했던 이별해야 했던 분들의 가슴에 촉촉히 젖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딱 한 걸음씩만이라도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낭독은 그동안 몇몇 분들께 쉽게 전하지 못했던 저의 뒤늦은 답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은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기도 하고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배우자와 헤어지기도 하며 가족과도 같았던 반려동물을 잃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함께하는 시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고통을 느낍니다. 상실로 인한 슬픔은 힘겨운 감정이지만 우리의 고통에 괴로움을 더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별이나 이혼 또는 죽음을 겪은 이후에도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내면에 오롯이 남아있습니다. 그 능력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실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상실로 인한 슬픔과 고통에 갇히지 않고 슬픔을 온전히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슬픔을 치료받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일상 속에서 겪는 사소한 상실에서부터 사랑하는 이의 죽음까지 다양한 종류의 상실로 인한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통을 부정하거나 고통에서 도망치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통을 온전히 느끼고 겪은 후에 새로운 삶이 펼쳐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한 궁극적인 방법은 긍정화건 다시 말해 긍정적인 자기 대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세 가지 중요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관계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세요. 고통을 치유하며 그 고통을 놓아주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제쳐놓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한 감정들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기도 하며 너무 사소하게 혹은 너무 과도하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당신은 마음 속에 수많은 감정을 묻어두고 종종 분노를 꾹꾹 눌러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감정들을 털어내야 합니다. 단순히 죽음과 관련된 분노나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상실을 경험하며 느끼는 고통 분노 좌절의 감정을 털어내기 위해서도 그 감정을 충분히 느껴야 합니다. 슬픔의 다섯 단계를 소개한 슬픔과 애도의 전문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우리는 언제든 분노를 느낄 수 있지만 그 감정이 그저 우리를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면 몇 분 안에 끝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15분간 경험하는 분노는 이미 오래된 분노라고도 했습니다. 관계가 끝나거나 뜻밖의 이혼을 경험하게 될 때 심한 경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수많은 감정과 함께 남겨지게 됩니다. 모자람 없이 온전하게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치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래된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하세요. 당신이 겪은 상실은 오래된 상처를 들여다보는 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든 싫든 상처는 그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그 중 일부는 당신이 전혀 의식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연인과 헤어진 후에 나는 그가 떠날 줄 알고 있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혼을 겪으면서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에는 내겐 항상 불행한 일만 일어나 라고 믿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말은 현재의 상실을 훨씬 넘어서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당신의 부정적인 생각은 당신의 과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으로 치유되지 못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당신의 내면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았고 그것이 현재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끝없이 되풀이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비생산적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원래 하던 대로 되돌아가려고 할 때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는 함께 오랜 상처와 부정적인 사고의 과정을 조명해보고 사랑과 연민으로 치유를 시작할 것입니다. 관계 사랑 삶에 관한 왜곡된 생각을 바꾸세요. 상실에 대해 슬퍼할 때 당신은 현재의 생각에 매몰됩니다. 그러한 생각은 종종 아주 왜곡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당신의 믿음이 어린 시절의 상처로 채색되고 과거의 수많은 상처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곡된 사고는 부모나 주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오래된 생각과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새로운 상실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깊이 아끼던 누군가를 잃고 사람들은 종종 사랑과 다정함 이라곤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냉랭한 태도로 자기 자신에게 모짓말을 내뱉곤 합니다. 자신을 흘란하고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을 받아 마땅하다고 느끼기까지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습관을 끝내기 위해 바로 긍정화건의 강력한 힘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화건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긍정화건입니다. 화건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믿음을 강화해주는 말입니다. 당신은 항상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화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생각이 왜곡되어 있으면 주로 부정적인 화건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정적 화건을 깨닫고 새로운 긍정화건을 당신의 삶에 끌어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당신의 슬픔과 삶에 도움이 되는 긍정화건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말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화건을 통해 당신의 괴로움을 줄이고 오래된 고통과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반복하고 있는 부정적인 화건은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화건을 반복하면서 그 말이 상처를 줄 때 자기 자신을 잔인하게 대합니다. 우리가 이 책에서 이루고 싶은 주된 목표 중 하나는 그런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여러 장에 걸쳐 소개하고 있는 긍정화건을 자신의 경험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부 긍정화건은 아마도 과거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현재 상처를 보듬어 마침내 당신이 사랑으로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상실 이후에 새로운 삶의 선물이 찾아옵니다. 상실을 겪고 난 이후 인생에서 뜻밖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한 달만 지속되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1년 혹은 10년간 유지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고작 1년간 관계를 한 5년은 함께 했어야 한다고 믿는 순간 당신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며 그 때문에 슬픔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슬픔은 힘겨운 감정이지만 종종 우리의 고통에 괴로움을 더 얻는 것은 다름아닌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고통이나 일상에서 느끼는 상실의 슬픔을 온전히 느끼며 새로운 삶을 위한 발걸음을 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곁에 없어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상실 중에 사랑하는 이의 죽음만큼 깊은 슬픔과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죽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곧 삶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결국 우리의 적이며 머지않아 우리를 잔인하게 패배시킬 끔찍한 자연의 속임수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신념을 받아들이면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반면에 당신이 태어나고 자라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때가 되면 죽음을 맞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죽음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은 계속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육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낯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면에서 당신은 그들이 계속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기도 합니다. 그들이 곁에 있었을 때처럼 소중히 아껴주세요. 사랑하는 이가 당신 곁에 없다고 해도 당신은 얼마든지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실과 그에 따르는 슬픔은 다른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느끼는 상실감은 당신이 경험했던 독특한 사랑이 반영된 유일한 것입니다. 당신의 슬픔이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은 당신이 떠난 이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아껴왔는지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아무도 당신에게서 그것을 빼앗아서도 안 되고 또 빼앗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신경증과 두려움이 그러한 슬픔에 뒤섞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슬픔은 곧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자신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을 위로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당신을 고통 속에 가두어 불필요한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감정을 오롯이 느껴야 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고통을 안고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실을 겪는 과정에서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인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슬픔을 존중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종종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느끼는 슬픔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슬픔에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슬픔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호스피스 간호사인 마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마사는 병원 예배당에서 거행된 환자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예배가 끝날 무렵 도착한 마사의 상사 알리샤는 마사가 조용히 흐느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간호사가 환자의 죽음 앞에서 절망적인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사는 호스피스 간호사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집에 보내야 겠어. 마사가 울음을 그쳤을 때 알리샤가 마사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나는 마사가 걱정돼요. 오랫동안 이 환자를 돌봤다는 걸 알지만 정말 당황한 것 같거든요. 다시 일할 수 있겠어요? 그러자 마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요. 내가 돌보던 환자가 세상을 떠나면 나는 스스로 모든 슬픔을 느껴요. 그럼 나는 다시 일하러 갈 수 있어요. 다음에 맞게 될 순간이나 환자에게 제 감정을 옮기지 않고 제가 온전히 느끼고 싶거든요. 마사는 자신의 슬픔을 인정한다는 것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모든 슬픔을 그대로 표현하면 그 감정에 압도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에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실의 슬픔이 더 오래된 상처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자신이 경험한 상실의 슬픔을 완전히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 순간 안에 있을 수 있고 인생에서 찾아올 다음 감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애가 아닌 슬픔을 존중한다면 고통이나 괴로움은 줄어들 겁니다. 상실이 실제로 일어났으므로 슬픔 역시 진짜 감정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피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피하고 싶은 것은 상실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왜곡하지 않고 그 감정을 그대로 느낀다면 슬픔은 궁극적으로 힘겨운 고통의 위로를 가져다주는 치유에 이르는 과정이 됩니다. 사랑이 스민 슬픔은 상처입은 영혼을 치유합니다. 슬픔에 대한 처음의 생각을 뛰어넘으면 우리는 너무나 짧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숨겨진 수도 없이 많은 선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슬픔에 잠긴 상태에서는 상실로부터 멋진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슬픔에 힘겨워하는 사람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애써 밝은 희망을 보라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밝은 희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상실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의미를 종종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가 정리한 슬픔의 다섯 단계 부정 분노 타협 절망 수용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단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그것은 바로 긍정 화건의 단계입니다. 비극의 순간에도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변화의 너머에 있는 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실을 통한 성장의 좋은 사례는 음주 운전자의 차에 치여 13살 난 딸을 잃고 음주 운전에 반대하는 엄마들 이라는 단체를 설립한 캔디 라이트너 입니다. 캔디는 자신의 상황을 얼마든지 비관하면서 사건의 희생자로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사고였기에 그녀가 신세를 한탄한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지만 그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더 엄격한 법률을 통과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스스로의 슬픔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자기 안에 있는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함은 슬픔의 힘에서 나옵니다. 슬픔의 치유력을 항상 인식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대수술 이후 일어나는 육체적 치유 만큼이나 놀랍고 특별합니다. 슬픔은 황폐한 삶을 재창조하며 상처입은 영혼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당신과 가까운 사람이 아주 큰 상실을 경험하던 때를 떠올려보고 그 경험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음 1년 후 더 나아가 2년 후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비난과 죄책감을 내려놓고 슬픔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변의 지나친 잡음 때문에 그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사랑이 스민 슬픔은 항상 효과가 있습니다. 사랑이 스민 슬픔은 항상 치유 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치유 수업 조용히 방해받지 않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찾으세요.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한 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마음의 눈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행복했던 시기에 그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 사람의 본질이 당신의 내쪽 공간을 채우도록 하세요. 그 사람의 반짝거리는 눈과 얼굴의 광채를 느끼세요. 그리고 당신과 그 사람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보세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얘기해 보세요. 마음의 속삭임이 느껴진다면 그 사람 역시 똑같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 연결은 그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의 육신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조용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이든 한다면 다 듣고 난 후에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는 소중한 연결에 대해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것을 가슴속 깊이 불어넣으세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섬세한 끈 하나만 남기고 당신에게 남아있는 모든 끈을 놓아주세요. 준비되면 다시 호흡에 집중하고 눈을 뜨고 몸으로 돌아오세요. 당신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자리를 걸어 나올 때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걷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궁극적인 진실은 사랑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하는 동안 무언가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났다면 그것을 깨달음의 선물로 받아들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당신을 용서해야 합니까? 당신이 붙들고 있던 비난이나 죄책감이 전달되었나요? 그렇다면 슬픔을 포용하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나는 치유된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로부터 특별한 의미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는 생각한다는 생각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별이든 이혼이든 심지어 죽음이든 자신이 겪게 되는 모든 종류의 상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실 후회에 오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생각이 사랑하는 사람을 슬픔이나 후회가 아닌 오직 사랑으로만 기억하는 곳에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슬픔은 마음과 영혼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상실을 슬퍼하고 인정하며 상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지만 고통과 괴로움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당신은 그저 영화가 한창 진행중일 때 이 세상에 들어왔다가 중간에 떠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절대 죽지 않으며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당신의 생각이 상실의 경험을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슬픔에 대해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경험을 가지려 노력하세요. 상처받은 마음도 열린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생각을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사랑으로 그 상실을 되돌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면 그들이 당신 곁에 있었을 때 당신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을 계속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슬픔에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끝은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상처를 겪는 동암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긍정 화건을 사용해 보세요. 당신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의 평화를 느껴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는 우리의 관계가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실은 우리에게 삶 자체가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과 끝이 있듯이 모든 관계에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여정 내내 이 책 한 장 한 장에 담긴 글이 편안함과 평화를 제공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선물입니다. 나는 삶을 사랑하고 삶은 나를 사랑한다. 나는 살며 사랑했다. 나는 치유된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좋은 책으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